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호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그동안 처음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추 결과 드럼통 1개 분량이 나왔는데 비정상적으로 경유 함량이 높았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됐고 2년 만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현재까지 20% 확률밖에 없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가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5개의 시추홍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추 단계도 아니고 탐사 단계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무속인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는 범국민적 기대감과 100% 신뢰하기에는 뭔가 끼림직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배가 부른데요. 자칫 막대한 시추 비용만 날리고 지난 박정희 정권 때처럼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탕, 3탕, 4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